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쥬얼 쫄깃쫄깃 오늘은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핫도그 흡수 우유 양념 마늘 쩔쩔쩔 면이 딱딱해요 면이 너무 좋아요 쩔쩔쩔 엄청 맛있어요 완전 쫄깃쩍 배가 저는 다스리는 팽이버섯에ique 나의 수건이 specification 오리지마нить 저는 소스와 팽이버섯의 mechanuciones 바삭한 시원에서 차가워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노란색이 너무 안녕하세요 그래서 팽이버섯을 teve것 같아요 바삭바삭 바나나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계란 칼국수는 너무 좋네요 핫도그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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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쌀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저는 고기 소고기 소고기 어묵 바삭바삭 이 Se GordonNA와 mol에 갈망이 많아요 이렇게 이 눈에 갈망할 수 있었어요 제가 bgm哥 못 맞으시면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그냥 롯롯롯롯을 넣고 이제 뭐 되는 거 같아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그리고 깨끗한 맛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사람이 많이 먹었을때 쫀득쫀득해요 치킨은 다 먹었다 너무 맛있어요 조금 더 맛있어요 단지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아삭한 거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목이 더 맛있어 치즈는 단맛이 정말 좋네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매콤하고 달달하고 달콤해요 치킨에 모든 걸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에 치킨이 너무 단단해서 치킨이 좀 더 잘 어울려요 치킨은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요 치킨은 너무 무섭지 않네요 즉시 저한테 먹으면 더 맛있네요 또 먹고싶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더 맛있게 먹고싶어요 잘 먹어요 파고 Türk 새우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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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다진마늘 게살 사과 생선 가슴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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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굳 고소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 Além